아 어젯밤에 좀 뭐 좀 하느라고 했다가 하필이면 여기 칼날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어진 상태인데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에 라텍스 장갑을 좀 껴야 될 것 같아요 에 물을 묻으면 안 되니까 예 뒤쪽으로 해야 차 대고 작업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어디 어디 차를 어디다 대야 돼요 호미국 간판이 있고 흑돼지 간판 있는데 네 예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 여기 물은 바로 가까운 데 댈 수 있죠 물은 가까운 데서 물 받을 수 있죠 수돗수돗 1층에 아무것도 없어요? 1층에 있는데 여기 식당이 열어야 되는데 아우스 좀 껴야지 요기거든요 잠깐만요 예 볼게요 좀 볼게요 저쪽으로 한번 더 시원해 겨드려 가야 되겠네요 아니 어디로 반대쪽 반대쪽은 뭐 에어컨 시력이 없나 똑같지 있는데 예 아니 아니 어차피 여기잖아요 예 예 잠깐만 저쪽에 뭐 저쪽이 저쪽이 바깥쪽에도 차를 못 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안 돼요 작업차는 어차피 여기다 대야 되고 예 알겠어 좀 볼게요 제가 옷 갈아입고 예 예 예 아니 일단은 여기 아니 아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 예 이 옆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을 넣은 줄 알고 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쪽에 뭐 이쪽에 화장실 가까운 데 없어요? 위치 없어요? 어허 잠깐만 물을 일단 식당이 안 열었다고? 예 여기 받으면 돼요 호스 꿇으면 되죠 예 예 예 드릴게요 예 일단은 여기 좀 상태를 좀 보고 어떤 색을 자· mia 오늘 yüz광 더 남돌아보지네 아이씨 아이씨 사장님 혼자 못 했어? 네 손 deemed 다 해요 걱정하지만 하게 아 카드uestas 하세요 나 segunda 뭐 사람 많다고 뭐 일 잘해? Christ 아니 그래도 장비가 일해 주는 거지 아니 물론 장비가 해도 개선손 threaten 다 해요 엄청나게 막혀버렸네 지하에서 나오는 배관이 어떤거에요? 안보여정도네 어마어마하구만 야아...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시멘트도 다 뜯는데 뭐 으 장난 아니네 일단은 기름을 여기다 있다 퍼다 아니 저기로 안갖었는데 어떤거 아니 이거 걷어놨다 있다 나중에 담아야 돼 좀 걷어놨다가 게다가 이제 깨끗해 해보셔서 내려보내고 배관을 찾아야 되니까 깊이를 보고 나가는 배관이고 나오는 배관 어딘지 모르신다는 거죠 우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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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똥배관 이게 이게 와 완전히 그랬잖아 먹자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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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 고추 아냐 아냐 고아보수에 모두들 곧고 repair 곧 구멍 곧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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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아서 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뚫렸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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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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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와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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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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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엄청나죠? 엄청나죠? 배관이 다 나오는거죠? 이제 뚫렸어 와 저거 장난이 아니네 잠깐만요 화장지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이거 마크가 안나오죠 꺄와 попад 한C Baba 오빠가 안전하다 안전한eminWorld 많이 걸렸다 así 섭쇄몬 와아 내가 지금 감당이 안돼 빠지는거 봐 지금 들쩍들쩍하면 빠지는데 이거 진짜 몇 년 쌓인거야 몇 년 이래서 내시경을 봐야되요 그러니까 잘 봤네 계속 나오잖아 볶음이 다 나와야되요 네 나오는거에요 네 나오는거에요 네 나오는거에요 네 네 네 네 이게 몇 년 쌓인거에요 몇 년 쌓인거에요 몇 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적으로 하시라고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이거 이건 금액좀 더 사장님한테 더 올려줘요 알았죠 이거 세척비용 더 올려달라고 위에다가 얘기해서 이거 봐 계속 나오다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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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압수첩을 해야되는지 보면 알아요 네 이거 뭘로 뚫을건데 그러니깐 그러니깐 이거 또 수강해지는 그 다음 사회에 일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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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도 일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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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이게 기름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막힌 기름이냐고 이게 기름이 아쉽게 다 넣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물 나와죠? 네 엄청나오네 엄청나오죠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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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마늘을 넣어주세요. 됐다. 뚫렸어. 네. 뚫렸어. 아. 두일은 좀 따가운거에요? 조금 길이 남았는데 저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가. 다 뚫었네. 오케이. 아. 진짜 잘 들어가. 아. 오케이. 다 뚫었네. 오케이. 아. 진짜 잘 들어가. 아. 미치도 진짜 잘 들어가. 아. wives. we go. 네. 아. عل some curtains. 아 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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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вам mod Scot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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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끗해. 끝. 오케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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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네 기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저거 이제 끄집어 내야돼 기름 별반에 있는거 나오면서 빼는거에요 네 기름 있네 그래도 그냥 가라앉혀있는거 띈거 잠만해도 괜찮아요? 어딘불 괜찮아요? 이거 아까 카메라 나온거 아까 그거 카메라 나온거 아까 그거 카메라 있던거 아파 놓았어요 이제 없어요 이야 아휴 고생하셨어요 아휴 고생하셨어요 아휴 고생하셨어요 아휴 리지드가 고생하네 아휴 리지드가 고생하네 그냥 아휴 리지드가 고생하네 그럼요 이래서 내쉬양이 중요한거죠 나중에는 막히면 책임부분이 2층에서 나온거잖아요 2층꺼 2층꺼라고요 대한민국 2층꺼라고요? 길이 막힌게 2층꺼에요 네 그래요 하나 드릴게요 네 네 그러세요 네 먼저 버리고 올게 이제 아 이거 지나가 될래?